아름다운 영상과 음질로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유혜진의 히트 가요쇼 이번에는 시원한 호수와 오붓한 산책로가 어우러진 야외에서 녹화됩니다. 2019년 3월 18일 낮 12시부터 충남 아산시 신정호 자연생태공원 내 빗소리정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녹화는 MC 겸 가수 유혜진의 진행으로 초대가수 김미성 이숙 장계현 신신혜 송란 김희라 김지민 제임스킹 미녀와야수 정지연 윤호만 최미래 홍장가 조규철 행수기 유명아 라동근 김성호 황희루 장민기 성룡하 신나남 전영주 도원 윤청아 태나 최민 이가연 임소윤 심우석 구길관 장윤주 현정아 문옥화 임지영 최미현 윤해성 유혜진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산시, 차트코리아, 강원 한방 토종삼계탕, 트로트를 좋아하는 글아저씨, 엠스타 연예기획, 주식회사 아이엠미디어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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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